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죄에 대하여 의식적인 차원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것과 속죄에 의하여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관적인 차원에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 편에서 속죄를 통해 객관적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사여주신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거듭나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상에서 대면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증거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참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대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절대적인 완전하심,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여되면 그때야 그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의식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영역에도 적용하십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절대적 능력을 붙들 때에만 우리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여기서 죄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깨닫게 하실 수 있는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양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면 숨김없이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상태에서 놀라운 게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과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책망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이 빛은 내 의식 세계에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예리하고 뼈아픈 지식을 동반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과 대치되는 모든 것을 성령이 미워하심 같이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빛 가운데 걷는다는 의미는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 빛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함을 의미합니다.